하늘이랑 성훈이랑 캐치업 하성훈 하늘이랑 성훈이랑 캐치업 하성훈 안녕하세요 성훈입니다 하늘과 함께 만들어가는 캐치업 하성훈 오늘도 질문을 한번 볼까요? 진짜 태어나서 딱 두 번 우리 반려견이랑 하성훈에게 사랑이라는 걸 느꼈습니다 괜히 뭉클하고 애틋한 마음 이거 사랑 아니에요? 아무튼간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은 제가 사랑한다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뭐 개와 같다는 그런 얘기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개띠거든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최근에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그냥 강아지가 반려견인데 갑자기 그냥 나한테 달려들어서 와서 쇼파에 앉아있는데 무릎을 올라오고 가슴까지 올라와서 이렇게 발을 딱 올리고 하는데 그냥 그 모습에 심쿵을 하게 되고 그냥 마냥 예쁘더라고요 그냥 마냥 좋고 그런 게 사랑이지 않나 싶어요 그냥 처음 보는 강아지였는데 그냥 올라가지고 갑자기 나한테 달려오는데 그게 그냥 진짜 사랑스럽더라고요 맞아요 사람마다 사랑을 느끼는 순간이 다르죠 네 성훈이는 어떨 때 사랑을 느끼나요?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1번은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사랑을 느낄 수 있는 데가 많이 없는데 우리 하늘 분들이 항상 SNS에 좋은 얘기 좋은 말들 따뜻한 말 응원의 말 얘기하잖아요 그냥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렇게 뭔가 예쁜 얘기 해주고 사랑한다고 얘기해주는 게 그게 진짜 사랑인 거 같아요 음 진짜 아무런 조건 없이 저도 누군가에게 뭘 해준다 해주는 것 자체가 그냥 기분이 좋고 뭐 뭐가 됐든 선물을 하든 밥을 사주든 뭔가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게 좀 사랑이지 않나 저도 저도 주고 싶은 음 그런 게 좀 사랑인 거 같아요 뭐 예를 들면 뭐가 많죠 뭐 닭다리가 두 개 있잖아요 근데 그 두 개를 다 양보하면 사랑이다 먹고 싶지만 이 사람을 위해서 사랑 진짜 이 사람을 위해서 다리를 양보한다 다리를 너무 좋아하지만 뻑뻑살만 좋아한다고 거짓말 치면서까지 다리를 다 양보한다 사랑이죠 아니면 내가 두 다리를 닭다리를 두 개를 다 좋아하는데 아 닭다리 너무 좋아하는데 두 개를 다 먹는다 상대방이 아 잠깐만 좀 화나네 이게 무슨 사랑이야 아니 진짜 이기적이네 사랑할 수 없어 아니 그치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다리를 두 개 다 먹는다 해도 웃음이 나면 사랑이겠죠 근데 저는 웃음이 안 날 거 같아요 예 쌩갈 거 같아요 하늘 둘이 그런다면 제가 양보하죠 아이 충분하지 반대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뭐야 하늘 둘이 나 안 사랑하나? 나 닭다리 좋아하는 거 뻔히 알면서 내 닭다리를 훔쳐간다고? 뭐야 나도 안 사랑할래 이럴 수도 있죠 하 장난입니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저는 뭐 게임하다가 뭐 예를 들면 게임에 집중해야 되는데 친구한테 전화 왔어 그러면 받아 그러면 이제 어 사랑하는 친구이지 않나 수도 있고요 뭐 가족일 수도 있죠 뭐 내가 어느 순간에는 바빠도 전화를 거절드릴 수 있는데 할아버지한테만큼은 전화를 꼭 받는? 어떤 순간에도 진짜 1대1 이것만 이기면 1등 결승까지 올라가는데도 할아버지한테 전화 오면 전화를 받을 것 같아요 아닌가?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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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이거 끝내고 1대1이면 이건 일단 끝내고 전화를 다시 걸 것 같아요 사랑이 아니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튼 뭔가를 이렇게 줘도 줘도 주고 싶고 뭐 조건 없이 이런 게 사랑이지 않나요? 하늘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? 그렇죠? 네 뭐 그런 분들도 있어요 내가 준 만큼 안 돌아오면은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고 상관없어 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실 뭐 서운해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상관없 아 그래요 서운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게 그렇다고 해서 또 안 사랑하는 건 아니고 뭐 상관없다고 하시는 분들도 안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사람마다 다르죠 서운할 수도 있죠 이게 상대방이 사랑을 줘야 이제 자기 자신도 사랑을 주게 되는 게 맞아요 누가 어떻게 아무런 뭔가 뭔가 이 사랑 그냥 사랑할 수는 없어요 그런 것 같아요 음 성운이만의 애정 표현 방식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스타일인가요? 저는 애정 표현을 잘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애정 표현이 어 뭐가 있을까요? 그냥 챙겨주는 거? 뭐가 있지? 저는 애정 표현은 잘 모르겠어요 애정 표현은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음 나는 표현은 잘하는 사람이다 아니다 저는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에서도 어 얘가 원래 표현을 이렇게 해 표현을 잘 못하는 편이야 라고 친구들이 감싼 적이 많이 있어서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있고 뭐 하늘분들 중에서도 제가 표현을 잘 못해서 서운해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성운이가 제일 사랑하는 하늘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서 애정 표현을 한번 해본다면? 아 아 아 아 아 음 우리 하늘분들이 있어서요 제가 진짜 열심히 살고 있고 음 사랑한다는 말 진짜 어디 가서 해본 적 없는데 사실 하늘분들 앞에서 제가 사랑한다는 말 진짜 많이 하는 거라고 그리고 그리고 음 음 음 고맙다는 얘기도 어디 가서 잘 안 하는데 진짜로 궁금해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사랑한다구요 네 표현을 잘 표현이 잘 어려워요 그렇습니다 자 캡처하성은 여기까지예요 궁금한 것들 잘 해결이 됐을까요? 그렇습니다 이만 저는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는 걸로 갈게요 안녕